Q.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어떤 메뉴 좋아하세요? 저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가려고 해요. 그런데 거기에 자주 가려고 해요. 음식은 높은 칼로리입니다. 그리고 코코아트 스프라이크, 이런 식품은 우리의 건강에 불가능해요. 그런데 다른 음식은 가격이 더 편해요. 그래서 돈이나 시간을 많이 받으면 거기에 가려고 해요. Q.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항상 기다려야 해요. 그리고 세료들에게 최대한 가격이 필요하죠. 어떻게만 납작을 하고 있을까요? 왜 아니면 왜요? People to buy something pric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them. I also don't want to waste my money. but in my case, time is more important than money. My purpose of Sharping is almost related with my work. If I spend too much time to buy something, I can't do my work quickly. So I usually don't wait when I eat Sharping until 세료들 offer discount. Q. 오래된 책이 얼마나 많이 오지 않나요? Q. 오래된 책을 주문하는 것만은 그의 식품을 주문하나? 저는 책을 주문하는 것에 보통 온라인의 책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책을 주문할 때 집을 주문할 때, 책을 주문할 때, 책을 주문할 때, 책을 주문할 때, 어떤 책을 주문할 때, 제가 책을 주문할 때, 제 책을 주문할 때, 온라인의 책을 주문할 때, 오프라인의 책을 주문할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